안녕하세요. 뉴욕에서 30여년 전자제품 스토어를 운영한 이랜더플라이언스 닷컴에서 대우클랏의 330리터 김치냉장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우클랏의 330리터의 특징으로는 메탈릭 스테인레스 칼라, 미국에 들어온 스탠딩 김치냉장고 중 가격은 저렴하면서 우수한 성능의 제품입니다. 중간칸도 생동기능이 있어 다양한 육류, 해산물 보관이 가능하고요. 첫번째 칸에 보면 똑같은 김치통이 6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보관함이 있구요. 두번째 생동이 되는 칸은 4통 똑같은 통이 들어있구요. 세번째 통에는 큰 사이즈 2개가 들어있고, 캔이나 맥주캔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함이 있습니다. 저희 이랜더플라이언스 닷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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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